장터에 놀고 있었던 나를 부르신 사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누구나 열심히 사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나 사학가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나 학자가 연구하는 거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성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성공일까? 돈만 해보고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이 성공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가 하면 박씨가 하면 태어났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 계획대로 되던가요? 거의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지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 의도, 뜻이 뭘까? 그 만드신 분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야 진정한 성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 품꾼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회장도 아니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품꾼에 하나 불과해요 품꾼, 일꾼이어요 일당받고 일하는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택에 놀고 있었습니다 3시는 지금 9시에 가서 상당한 줄이라 그래서 6시, 9시 11시는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사람도 있어서 일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품싹 계산할 때 복잡하게 됐어요 당시 하루 품싹은 한 대나루여서 그 약속으로 일을 했는데 아니 제일 늦게 온 사람 한 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나루 주니까 아 우리는 좀 더 주겠지 처음 약속은 하나지만 더 주겠지 그런데 똑같이 하나를 주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주인한테 불평했어요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땀을 냈는데 아니서 한 시간 일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침부터 일했는데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그들 말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원래 하나 약속했으니까 하나씩 더 죽었고 늦게 온 사람은 내가 많이 죽어 적게 죽어 너희들이 뭔 상관이냐 내가 선함을 악하게 보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처음부터 아니 먼저 온 사람 하나씩 딱 줘버리고 다 가버린 다음에 늦게 온 사람 하나 줘도 누가 불평하겠어요? 아 그런데 늦게 온 사람 먼저 버젓이 먼저 똑같이 죽으니까 아픈 사람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첫째로 우리 모두 장태에 놀고 있는 별벌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니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니 세웠다 했잖아요 아미 땅에 재능능력이 있어도 박사기가 몇 개하고 외국을 몇 개했더라도 대단한 재능능력이 있단 늘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마지막 주인 앞에 갔을 때 결산했을 때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 무의가 한 거예요 이상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재벌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나는 너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것 깨닫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과실 많이 영혼구원하면 제자급인데 이걸 보고 바울은 달려가는데 그는 운동료가 다르면 다 다나 할지라도 상은 하나인지 알버냐 얻어 다름질하라 바울은 열심히 다름질한 그 삶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삶의 생애가 성경이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주님으로 달려간 그 인생이 그의 스토리가 성경이 됐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가 달려갑시다 또 중요한 것이 달려가더라도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 여기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두 축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공해야 돼요 잘되어야 돼요 요셉이 훌륭한 것은 그걸 알았어요 군무 중화되었고 나중에 형들이 무릎 꿇을 부렸을 때에 벌벌 뜹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 한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해를 손으로 바꾸사 그래서 팔아먹고 결국 감옥살했지만 하나님의 해를 손으로 바꾸사 오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만민의 생명 구원 내가 인생이 만민의 생명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알았어요 군무 중리는 뭘까 목표예요 군무 중이 높은 자리가 있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군무 중림은 변질된 겁니다 목적 안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이 당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도 알아야 됩니다 다이슨 싸움의 대상이 골리아시였어요 엘리아 형이 말해 야 너 교만한 거다 영 놔두고 뭐 들어왔니 막 따졌어요 뭐 어째요 그리고 엘리아하고 싸웠으면 다이슨 실패자예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바로 골리아스를 죽여야 되는데 엘리아비 찝쩍거리면 그거 싸우지 마세요 그냥 목적과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수인 장군이 왜 훌륭한가 이거 정확했어요 그 당시 이수인 장군 아니면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요 일본 석국으로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원균과 무엇이 다른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수인 장군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외적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외군을 침작 막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과 싸우는 거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원균의 목적은 뭐였을까 나라 사랑했을까 뭐예요 삼군 수군 통제사 그 높은 자리 이수인의 그 영광의 자리가 탐인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이수인 죽이는 거예요 원균의 목적은 그 높은 자리고 그거에 있어서 이수인 죽이는 것이 목표예요 졸장군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이당 얘기가 성경에 많은 소리가 나옵니다 사울왕의 실패자였을까 구분을 모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왕관 뺏길까 나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까가 아니고 다이수를 죽여야 돼 왜 그 자리가 위태로니까 목적은 자기 왕국이고 목표는 다이수인 죽이는 거예요 절장군 다이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모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다 보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왕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 피해 도망만 아니더라 이 말이요 왜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이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하는데 또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잘했다 늘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가니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칩니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팔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달려갈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에너지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방향도 이 말씀을 정하고 있고 에너지가의 말씀일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줘요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사실은 이 물에 생명을 주지요 좋은 공기를 마셔서 생명을 주지요 좋은 밥을 먹을 때 생명을 주지요 영의 생명이 성령의 생수를 모셔야 되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을 얻다 보니까 영의 생명을 얻어서 영적 힘을 에너지를 얻어서 달려갈 수가 있더라는 것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말씀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켰어 이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데 그 믿음, 말씀을 믿는데 말씀의 내용은 뭘까?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내용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연의 편지예요 사랑 인간의 힘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물을 맺어 일어날 때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와닿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연단 훈련시키는데 잘 참아라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뜨겁게 올라오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가슴이 와닿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때 힘이 나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인천중앙장력의 유명한 나겔일 목사님 세계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40대의 가남 말기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사형선거 온 성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인 고백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어불고 싶더래요 너무 괴로우니까 순간순간 잠 못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빨리 장신을 놔불고 정신이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을 빨리 나아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상상이 안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냐면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자기 심령이 이미 포기를 하면 병 못났어요 아무리 전성도가 금식이 돼도 역사할 수 없는데 어디서 그분이 살아난 계기가 있었다면 이 스토리가 참 중요합니다 병원에 초등학생 된다는 딸이 왔어요 아빠 죽지마 아빠 죽지마 그 목숨이 뜨거운 게 그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빠 죽지마 그래 안 죽어야지 상을 포기해보려고 막 먹었는데 너희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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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딸 한 마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런 말하면 별로예요 초등학생 딸이 그 예쁜 딸이 그 예쁜 딸이 그 말이 누가 별 말해도 그 사랑스러운 딸이 아빠 살아야 돼 죽지마 그 말이 너무 뜨거운 게 저는 맨날 그 간증을 들었어도 그렇구나 했어요 정말 그 간증 얘기가 다시 들려왔을 때 저에게 꼭 우리 딸이 나한테 지금 같아요 아파 죽지마 그래 살아야지 여러분도 물론 상황은 다르겠죠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사업이 막히고 배신당하고 정말 죽어보고 싶어도 여러분 자녀들은 그래요 아빠 죽지마 아빠 죽지마 그럴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사랑을 줘야 됐을 때 사랑의 이유와 목적을 알았을 때 그분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회복해 갖고 살려주시더라고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미쳤어도 할미한 것이요 정신이 혼자 내리려 한 것이지 그리스의 사랑이 나를 강원하시도다 그리스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침 일찍 온 사람 3시, 6시 온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왜 늦게 온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죽냐고 그 사람도 장대에 놀고 있었거든요 놀고 있었을 때 불을 때 감지덕했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기뻐 뛰었을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 써준 건데 감사관계인데 왜 그것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먼저 선배고 내가 먼저 하고 너 후배들이고 벌써 거기서 질서 따지기 시작했고 자기 위치를 따지기 시작했고 자기 존재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때 사랑스럽고 불러진 그 은혜는 잊어먹어버리고 왜 이것 주냐고 원망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다 날 때 원망하면 바로 내가 그럴 사람이에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변이에요 날마다 변해요 인간처럼 변덕만 해부르는 자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됩니까 한 번에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었어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을 씻어주고 향유를 벗어요 사람들은 야 저 분이 참 죄 많은 여인인데 예수님이 선자라면 알텐데 그거 알고 예수님이 야 베드로에게 빚을 500대는 50대는 탕감 두 사람 있으네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500대는 탕감 맞아서 사랑하겠지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여자는 바로 죄가 많이 사해졌다 그의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받았다 그 여인은 정말 말하자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은 감사감격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거죠 그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사감격에 기뻐서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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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유를 다 부를 수 있었어요 오늘 신앙생활 누가 잘할까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서 정확히 알면 내가 장터에 놀고 있는 별범 인생을 왜 나를 사랑한 사랑받아 이와 자격 없는 왜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했을까 그걸 깨닫으려 가상에 뭉클해서 주님 사랑해요 내가 사랑했다면 주님 뭘 할까요 그 사랑의 감사감격에서 충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6시 땡 끝났는데 누가 그런 사람 쓰겠어요 오전 10시이면 그것 안 나는 거예요 점심 이후로 누가 안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5시까지 해가 넘어갔는데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봄싹 받지 아니하면 내 집에 가면 자녀가 굶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서성거리면서 얼마나 그때 그 사람을 얼마나 감사감격에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목숨으로 이랬어요 한 시간이라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땅놀에 됐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할 때요 그때만 해도 택시가 별로 없어요 시골에서 쌀, 차루 김치, 오가리 갖고 버스에 내리면 지게꾼들이 우우우우우 달라듭니다 그래서 당시 돈 10원, 20원만 주면 딱 지르다줘요 아직 그런 사람 오늘만에 그거 10원, 20원 못 벌면 죽어요 그거 10원, 20원 받아가지고 저녁에 국수다바 하나 갖고 와서 그 많은 식구들 펄펄 그래서 먹여야 산물 잔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절박하냐고요 저는 정말 그런 절박한 시대가 있었어요 달빵 생활하죠 쌀이 떨어지죠 서울 신학교 가가지고 저를 써준 사람 없어요 이거지우 저게지우 좀 싸달라고 당의장한테 사자겠어요 아무도 써준 사람 없었어요 시골 농촌께 아무데나 가겠다 해도 저를 불러준 데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 장터에 저는 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목격한다고 생각할 때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신학 들어가기 전에 100일 철화 작정을 했어요 1월 31일 날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오고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100일 마쳤으니까 내가 살겠다 하루 종일 발 뻗고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나는 절박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하루도 안 쉬어요 2월 1일까지 나갔어요 2월 말까지 나갔어요 왜요? 절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길이 인도이더라 10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움이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감을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그 뜨거운 사랑을 느껴요 힘을 줘요 새롭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사명을 깨달을 때 달려가는 힘이 생깁니다 나의 달려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파한 일을 마치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더라 사명 아픈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신분은 그 일에는 목숨 거는 거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사명 주님 진짜 만난 사람은 사명을 얻어요 사명을 옛날에 아멘의사 아멘의사는 왕이 직접 만납니다 중간 걷지 않습니다 바로 가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주권 가지고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멘의사예요 오늘 사명자는 바로 나의 주인 그분과 나의 만남에 있어서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사명감 주님이 나 같은 걸 쓰시고 나 같은 걸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을 정말 깨달을 때 주님이 모신 나 같은 정말 연약한 자를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을 내가 가슴에 뜨겁다면 무엇이 피곤하고 어떤 일이 어렵겠습니까 6.25 때 북한에서 아주 거지 여자가 동네마다 돌아다녀 미친 척하고 날고보니 나중에 소련 소호령 계급장을 따고 나왔어요 간첩이었어요 미친 여자 그 거지 같은 여자가 웃고 돌아다년대 소원 있어요 자기는 사명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면 거지 취급도 되어야 미친 척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가 목표가 묻는다면 그것을 이루겠어 내가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님 만났습니다 하나의 보호자를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냐며 누가 우리에서 갈고 너 가라 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아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의 쓰임에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도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 진짜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만났다면 주님의 심장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명 받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많은 고개가 잡혔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성물인간입니다 성물인간 만일에 베드로가 야 수지 맞았네 예수님 한탕만 더 합시다 5대 5로 날아먹읍시다 그런 인간이라면 쓰겠어요 주여 나는 성물인간입니다 나 따라소서 두려 말라 이후로 네가 사랑난 어부가 되리라 배와 금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사명 직접 만난 사람들이지만 한나의 인생을 요즘에 생각해봤어요 한나 한나는 언급결에 사명 감당했어요 자기는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누구 여인을 태를 쓸까 한나를 지적했습니다 건강한 여자가 성태치 못합니다 장각식골을 봐야 됩니다 분이 나가 격동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가서 울고 통보 갑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하나께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통보 심정어 통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어요 저들 때다년마다 성전을 드렸고 훌륭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이 남아서 아름다운 사무엘이 남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한나가 자기가 아이 못 낳고 부인 나 그 장각식 보고 그 고통을 느꼈을 때 거기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이 고통받아야 했냐고 훌륭한 사무엘을 만들어놨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나오니까 그때서 아 한나는 그래 내가 내가 이런 놀라운 사무엘을 아들, 어깨의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나중에 깨달았을 때 이것이 사명이구나 사명 여러분 저는 억지인지 뭐라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나가 되겠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인 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심정을 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금년에 세 번 금식했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믿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무엘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 민족을 살리게 해주세요 금국의 아버지 사무엘이 나오게 해주세요 사무엘 우리가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무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연담 훈련을 시킨다고 봐요 그냥 안 안됩니다 왜요? 금이나 은인에 불 속에 통과하지 않고 금은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김대성 목사님 그분 간증에서 그가 교회에 조창기에 사기를 당했어요 자기 교회인 성도한테 땅을 잡혀줬는데 엉뚱하게 잡혀 먹어버렸고 17억 지금 같으면 175억 원 더 큰 돈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됐어요 나중에 도저히 못 겠어 봐야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빚을 자기 앞하고 성도 살려야 되니까 성도가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 그래 내가 순교해야지 내가 죽어버려야 우리 성도 살겠구나 하고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놓고 죽으러 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너무 홀가분하대요 이제야 난 죽어 자기는 순교인 줄 알고 근데 중학교 때 자살하면 죽는다 탁 떠오르대요 난 자살이 아닌데요 순교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스기엘 16장 6절을 봐라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발전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나는 그 말씀이 있는지 참고 정말 피투성이가 너는 살아 있어라 너는 살아 있어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이 훌륭한 세계적인 분강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실수하게 만들었구나 쓰시려니까 미끄러졌구만 고생 좀 해야지 수렁에 빠져봐 몸부림쳐서 기도해 자가 깨지고 부서진 영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피 눈물의 과정을 그분은 겪었더라고요 모세가 사주면 광의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양도하라 그리고 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사람의 지팡이 가지고 그는 당당히 세계 최강대구 바로 왕 앞에 그 지팡이 갈 수 있었다고 되고 열정의 사람 뜨거운 사람 주님의 사명을 내 사람을 감당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소가 대단한 것이 해야 달아 멈추라 그 전날 길가래 출발했는데 그가 저녁에 출발했거든요 그까지 얼마나 긴 거리를 새벽부터 적긴 기습에서 그러면 무려 20시간 싸웠으면 지칠 만한데 해야 달아 멈추라 그리고 40시간 이상 싸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의 뜨거움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엘리아가 바리 하나님과 여왁 하나님과 내 길을 하자 850대 1과 혈투바를 써 거기서 불이 안 때문에 자기가 죽는데도 자기 목숨 걸고 거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이 떨어졌는데 오늘 내 인생의 삶을 시간과 마음과 모든 걸 들이지 않고 이 나라 살려자고 우리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후계자로서 당신은 갑절을 달라고 갑절을 달라고 하면서 요단강물을 치고 들어가면서 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단일을 쓰시는데 그가 단일이 아주 늙었습니다 나이가 92 정도 된 그 나이에 새해 1회 동안에 90 나이에 21일 단식 기도를 해요 절식 기도를 해요 나머지 다 도망가는데 그는 끝까지 견뎠었을 때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미갈 천사장이 도와줘서 바사군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한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고 북한을 통일하기 그렇게 원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테니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을 쥐고 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이 나라님을 살린 줄 믿습니다 불의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빛도 다르더라 그러므로 사행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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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